무한도전 게시판을 통해 선정된 범죄자형 얼굴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전진이 터록했다 이들을 쫓는 자는 형사같은 얼굴 이재석과 정영돈 도망자들은 숨겨진 돈 300만원을 찾아 자정까지 접히자고 탈출해야 성공 그리고 추격자들이 그들을 쫓는다 과연 300만원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무한도전 여드름 브레이크 개업을 czyn 경 기 Sure 야! clair 말이야! 뭐야 시장둥이! 이름이 어디까지 や는 거야 아위 어디로お願いします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알고 도망가요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어우 자기만 따라가려네 됐어 야 총선아 너 얘를 왜 데려왔니 과학수사 이게 무슨 과학수사야 진짜 냄새 잘못 생겼네 일로와 일로와 봐 냄새를 딱 맡긴 다음에 사진을 냄새를 왜 맡냐 저거 너를 쫓아가지 과학수사 사이언스 수사 지석 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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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우리 출발 안해 우리 좀 빨리 출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신고가 들어야 가셔야 돼 아 이거 참 어디가 야 뭘 알고 좀 가자 야 비밀 한가지 얘기할게 이게 지금 저 너들이 한가지 모르는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한 배를 탔잖아 뭐하는거요? 우리가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 뭐 있어? 오늘 녹화할 때 니들보다 한 시간 먼저 내가 와가지고 준비한게 있거든? 뒤로 이 부식 가봐 한 배를 탔서 뒤로 이 부식 가 뭔데? 아 저기 가봐 지금 명성이 자신감에 찬 얼굴인데? 야 왔다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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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봤지 이거? 파이팅! 뭐야 뭐 있다? 야 뭐야 뭐 있다? 일로 와봐 가만 있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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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뭐 오잖아 누구세요? 아 참 프로파일러 도조 발생 도조 발생 탈주범 4명이 도조했다 지금 출발하겠다 오박 자 이제 형도나 시작됐다 어디 갔겠니? 길이 형! 길이 형! 길이 형! 길이 형! 길이 형! 길이 형! 너무 아! 뭐야 이게? 왜 이래요? 많이 들었어 형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우리 큰 형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라고 저희한테 얘기가 있었어 아니 저기 지금 이렇게 하면 정순 하나 다 오잖아 우리가 같이 보내니까 핸드폰이랑 어 이거 내 핸드폰이야 핸드폰과 힌트의 사진을 추게 어 뭐야 저희가 갈 곳이 여기에요? 우리 가겠다 여기야? 돈가방이 있어 이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물이 있을 것이다 잠깐만 형님 뭐 타고 가 뭐 타고 가 우리 아까 차 줬잖아요 걔네가 우리 사겨줬어 아 진짜? 그러면 잠뻑하고 있다가 그 차가 오면 무조건 올라올 거 아니에요 형님 차라리 보면 잡고 오겠지 내가 자보야 사진 하나야? 하나 하나 아니 형님 안 보이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왜 그러지마 형님 우리 다 합쳐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기다려서 일단 무조건 뺏어 키로 무조건 뺏죠 형님 그러면 형 형이 오면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그러고 차키를 반납하라고 그래 그럼 형한테 줘 그럼 내가 싫다니까 던질게 네가 갖고 튀어 이건 일단 나중에 내가 한번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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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저기 혹시 이 근처에 연예인 사는 아파트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요 어디요 여기? 여기요? 이게 연예인 아파트야? 잘생겼네 동대문 아파트인데? 동대문 아파트인데? 나 그게 어딘지 알아봤어 그 앞에 타는 그 그 스무차 앞에 아 검은색 네 검은색 그 스무차 아 이거 시발 아 이거 시발 나 먼저 오면 뭐해 아니 먼저 오면 이유가 있잖아 아니 좋아요 아니 많이 길어 네 명 적군가 모여야 합니다 미셔 미셔 네 뭐? 먼저 왔냐 뭐야 뭐야 뭔데 왔어? 아 되게 수 Hmm 아니 어디서 download 심사 내리 쓰시오 뭘 점수 승낙 이거 놔 아니 선호 죽이러지 마 어 그러니까 야 김 trainings 얘 뭐야? 얘... 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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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림을 위해서 중국의 길림석 있지 않습니까? 1번! 길림! 길림! 좀 쳐봐. 하지 마. 어디서 또 여기까지 와계죠, 쓰레킬림? 전 길이 아니라 이주길이라 합니다. 이주길? 이주일 선생님의. 이주길이라 합니다. 웃긴다 웃긴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준 차키. 내 동생이 준 차키. 형 마지막으로. 차키는 앞에서 세워놨어요? 차키는 앞에서 세워놨어요? 역시. 왜 이렇게 오는데? 아 귀가도 뭐 편해 있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있어. 형사는 왜 있는 거야? 야, 길 한번 전화해봐. 차킹. 여보세요? 아, 차킹. 길아. 어, 예, 어머님. 왜 어머님이야? 네, 말씀하세요. 아, 어디 가냐고, 길아. 준하 형이랑 친히 잡아놨어. 준하 형이랑 친히? 네. 지금? 지금 연예인 아파트라고? 215. 몇 타? 215. 너 동묘업 아냐, 형? 맞아, 맞아. 연예인 아파트라고. 맞아. 연예인 아파트가 어떻게? 연예인 아파트가 동묘업. 동묘업 여기 있어? 어?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연예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네. 1960년대 여기가 연예인 아파트였지. 2008년 동대문 아파트. 제발, 제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다. 동대문 아파트야. 지금 2호이 바뀐 거야.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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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솔직히 얘기할게요. 사실은 두 분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형사한테? 형사한테 넘기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다. 아, 형이 있을 수 없어요. 아, 아니. 아, 있어, 없어,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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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형 70%! 형, 70%! 야, 너도 한 번 봐라, 그럼. 야, 됐어, 됐어, 됐어. 내가 가라야되면 간대. 아니, 이장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이렇게 뛰어 가시면 어떡해요, 형님? 아, 홍철이 지금 여의던데? 뭐라고? 명세형은 동매합인데?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아니지. 아니, 지금 어쨌든 우리는 동대문 아파트로 가야 한다니까. 뭐라고? 어? 형사들이 진짜 답답하다고? 우리 약간 비교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답답해. 우리 나름 과학 수사하고 있는데. 유 형사한테 전화 한 번 해볼까? 해보죠. 위에 뭐 위치적기 다니고. 어, 명수 형이다, 명수 형. 잠깐만, 명수 형이다. 유 형사님. 아, 예, 예, 예. 고생 많으시죠? 아,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아니, 아니, 우리는 좀 더 마음이 시원하게. 아, 아까 저 잡을 뻔했는데 저희가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어? 잡지 못했어요. 아, 예, 예. 아, 너무 초반에 잡지 못했어요. 아, 예, 예. 제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저 우리 정 형사 잠깐 바꿔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우리 강수 씨. 아유, 그 목으로 어떻게 형사를 하세요. 아유. 아, 몇 번 맞네요. 안 끊어버려. 일단 끊어버려. 일단 끊어버렸네요. 아, 끊어버려. 아니, 속이 끊은 거예요, 형님. 목소리 울리면 속이 끊은 거야. 원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형님. 형사들이 범인 목소리 듣고. 너 이 자식! 자기가 자기분에 못 이겨갖고. 순수를 밟고 있는 거예요, 형님.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잠깐만, 너. 아, 이건가? 이거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215. 215, 이거야. 215, 214. 기lig들을 못 해. 215, 225, 215. 225. 이장흥秽 immortals. 이장 Haykine jáiu. 235. 주나이 형하고 진이. 아, 있을 때는 여기에овать 말고 어디있냐고. 빨리 얘기해, 지금 우리 바쁘니까. engelang하고 준이 형하고 있는 거 있다며, 어디였어? 갔지, 아까 갔지.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얘기를 하고. 우리 dialog Ona tö sons pastor. breehovah Tree, crackers哑 drug hai,olly Resol seal. 너 지금 너무 몰입했어 형돈아. 여기 지금 발로 쳐봐야 소용없어. 너무 몰입했다 지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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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지금. 우리 지금 눈 확 덜 수도 있거든. 어딨냐고 얘기해봐. 너 아니면 우리가 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뭐야. 진짜 왜 그래요. 지금 어디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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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아 어디냐고. 빨리 얘기해봐봐. 길아 빨리 얘기해봐봐. 어디냐고 어디냐고 어디냐고. 빨리 얘기해봐봐. 아까 그 아파트에서 너 닮으러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 다 봤다고. 다 봤어. 저기 빨리 빨리. 길아 진짜 농담 아니고. 됐어 너 가. 가. 됐어 나가 너. 가만있어 이게. 갑시다. 이게 없네. 뭘 뭘 가져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 누구 거냐 이거. 명수 형이네. 명수 형은 버리고 왔네. 명수 형은 버리고 왔네. 명수 형은 버리고 왔네. 명수 형이. 명수 형은 그러니까 쫓아와서 병 없고. 그럼 홍철이가 맞네요. 여의도. 아. 왜 왜 옷에 버려. 야 이거 옷 가져갔어? 그거 하나만 물어봐. 홍철이는 옷 가져갔니? 아 솔직하게. 데려가면 얘기해줄게. 아니 자리가 없어 진짜. 명수 형은 거네. 아 이거 때문에 아는구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자 일단 형으로. 야 이거 때문에 잡혔구나. 기사님한테 형님. 같이 가자 형. 아 운전을 해봐야죠. 아 운전을 해봐야죠. 어차피 난 높아. 여기가 없어요. 아 여기 저기 가서 저기 자유를 해가지고. 저기 저 석타. 네. 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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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유를 해가지고. 석타. 석타. 석타 좋아. 여기전. 석타. 여기. 석타. 내가 들었어. 여기. 가서 봐야 돼. 차비가 붙는 거야 어떻게 하지. 여기. 여기서. 제발 그냥 나갔구나.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우리 무슨 회사예요? 저 비행기 온다 저 비행기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네, 좌회전 그죠? 형, 어디야 형? 야, 옷에 GPS 있어, GPS 120기 좌회전 진짜로? 지금 재석이 형이랑 형도 내가 만났는데 그걸로 쫓아다니더만, 그걸로 어, 어 선생님, 직진했어요 계속하세요 형, 벌일 해, 벌일 해 벌일 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추적하는 거네 빨리 벌일 해 어? 여기 안 주머니, 여기 안 주머니에 있어, 뭐가? 이게 추적 길이었다고? 세상에 사륜 단번호? 비행기가? 온다! 이태기 온다 예! 그래! 이거야! 이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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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다 여기다 야, 여기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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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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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소원님, 인생이 형이 잠깐만 계세요 네 야, 야 야 야, 명성이야 명성이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갔다 그렇지, 여기야 아, 씨 잠깐만 여기, 마치 않나여, 여기로 와 봐요 버스, 버스, 버스 정류장 여기 있잖아, 여기, 어? 근데 여기 건물이 없었는데 뭐지? 일단 가자, 잠깐만. 준하 형 일단 찍어봐봐 형 인천공항, 인천공항 뭐라고? 형님 인천공항 인천공항 그 옆에 아니야 어딘데?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 지금 가는 길이야 국제공항 주유소 등이 지금? 네, 가는 길 김포공항이라고? 김포공항 지나서 어 진짜 인천공항 가는 거 같은데? 형님 저 믿으라니까 진짜로 형이 인천공항이라고? 진짜 인천공항이 없는데? 친구야 왜 그러냐고 아, 여기 근데 집을 허물었나 봐 여기서 우물 찾아보면 돼 그냥 이 집은 없어졌네 여기는 아, 이 표지판하고 딱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전 전화드릴게요 네,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준아? 준아 어딨어? 야 야 저거, 야 저거다 그 땅 색깔이 거기하고 여기만 지금 안녕하세요 차에 혹시 선생님 삽 없죠? 준아 너 사진 있냐? 왜? 사진 한번 보자 왜? 사진 한번 보자 사진 한번 보자고 솔직히 모르겠어 몰라 저리가 뭘 저리가 저리 가라고 배신자 배신자 이 늙은 사기꾸나 야, 니가 씨 니가 뭐여 척척척 척척 도망가라고 동가방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없으려나? 삽! 좋아 그래 삽으로 꼬시자, 삽으로 그래, 좋아 삽이 차에 있었구나 야 선생님 혹시 차에 삽 없습니까? 이쪽에 있어요, 선생님? 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금방 스스로 드릴게요, 선생님 야, 형, 형 야 삽 잠깐 줘봐요 어? 여기 있는데 어딨어? 어디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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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 여기서 가 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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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했잖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노력하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는 두제이씨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서 오세요, 진 fall에Ask. 고겟! 이런? 뭐가 있어? 조기만 이러는데. outraва. 조기만 떼고 겨눠 Nada. 봐봐, 저리가! Points이야, totem. 야, 나도 누구 얘기해 보자고, 저리가. 너 자매하라고. 나, 나, 나. 맞춰봐, 준아. 맞춰봐. 맞춰봐, 준아. 맞춰봐. 에이씨. 길법적이고, 무슨 평랑 같은데, 무슨 평랑 같아. 아까 뭐 줬다고, 너? 물깃가루야. 뭐? 솔직하게, 아끼라. 하나만 도와주라고. 아, 기억났어. 표지판이 있었다? 좌회전하면 김포공원이야. 이렇게 대형 표지판에? 대형 표지판에. 그리고 삼거리고, 삼거리고 비행기가 있었어. 야, 너무 느낌 좋다. 빨리 팔아. 통째로 온다. 여러분. 일어나시죠. 나이스, 나이스. 형, 열어봐. 지내아. 지내아. 아니, 그게 어떡해. 진지 진아, 너는 또 치고만. 약속. 아니,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아, 진짜.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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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나쳐. 나, 이리. 이리 와. 내가 못 잡을까. 이리 와. 못 잡을까. 이리 와. 이리 와. 으아! 아! 아! 빨리 당겨 봐. 야, 홍철아. 아유, 왜 이렇게 움직여, 왜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지 마. 왜, 왜, 왜. 아, 조심, 조심, 조심. 야, 움직여. 아, 잠깐. 뒤에 조지 마세요, 뒤에. 움직이지 마세요, 형님. 아, 뭐야. 아, 이거 뒤에 형 파워, 뒤에. 어휴, 너는 그냥 타고 가는 거야? 아니, 저도 같이 하는 거야, 뭔 소리야. 홍철이 어디? 아, 얘는 계속 여기야. 오세삼거리. 어디? 오세삼거리. 오세삼거리? 네. 이거 찍어봐. 아! 지금 얘가 얘기했잖아, 삼거리라고. 거기가 오세삼거리 아니야? 오빠, 나 거짓말 안 했디. 어? 오세삼거리 찍어봐. 기름 지루고 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ées삼거리고 그 Logic. 응, 아빠. 5대3거리게다니. 야, 길이라 너 내려놔. 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